3월 24일 오후 1시 5분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 하루 뒤인 25일에도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29일 새벽 3시 48분에도 이번에도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4.1 진도 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일제히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 반도 서쪽 해안가에 있는 일본의 제일 원전인 시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경고를 하는 방송과 칼럼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시가원전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2. 또 다른 문제는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 반도는 동해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 지진을 연구하면서 항상 의외의 장소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 반도입니다. 이시가와 현 노토 반도는 화산이 없는 지역입니다. 어제 아우무리현의 규모 6.1의 강진도 루카쇼무라 핵연료 제처리 공장이 있는 아우무리현 하코다. 화산에서 4일 전인 3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주파 지진이 여러 번 관찰되었었습니다. 일본 아우무리현은 일본 혼시의 최북단에 있으며 하코다산은 아우무리현 도아다아치만타이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하코다산은 높이는 1584m이고 모양새는 제주 한라산과 비슷합니다. 하코다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관측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화산과 연계된 지진 발생이 일본의 주요한 지진 패턴인데 이시가와 현 노토 지역인 화산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발 지진이 발생하며 지역별 3개월 유감 지진 발생 횟수가 대부분 10위 내에 있을 정도로 많은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화산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인 자극에 의한 군발 지진도 있습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오클라우마주는 미국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클라우마주는 지진이 거의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쉘가스 채굴이 시작되면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지진이란 화산이나 미국과 같은 쉘가스 같은 자극이 있어야 함에도 이시가와 현 노토 지역은 화산이 없는 지역임에도 많은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동해쪽의 해저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해저화 단층들이 동해쪽에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한반도 동해에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큰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본 이시와 현 노토 지역의 지진 발생지와 동해와의 거리를 보면 독도와 울릉도의 약 500km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이시가와 현에서 규모 6.9강진이 발생하여 주택 2,400여 채가 파손되거나 무너졌고 사상자도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1995년 6천여 명이 사망한 고베 대지진과 맞먹는 흔들림이었습니다.